아는 지인이 돈만 맡겨라. 4천만 원을. 아, 이래서 도박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있어요. 보통은 뭐 분할 매수 그런 거를 하기는 한데. 올인. 올인. 아, 이거 출발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 뚝 떨어져, 뚝 떨어져. 후렴 라이드야, 후렴 라이드. 제가 정보를 보고 나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웃고 있지? 아, 진짜. 전문가들이 만나게 돼서 세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딘딘 씨의 투자가.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 탈락!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돈도 이루어서 몸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자! 야, 진짜 설레인다. 지금 제일 많이 오른 동목은 내일 제일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안 팔죠, 좀 이따 팔 거예요. 아, 답이 없네. 찍지 마요. 아는 거래, 아는 거래. 아, 현금 매수인데 매 돌을 흘리고 있었어. 딘딘 씨, 쓰다, 쓰다, 쓰다. 가자! 아, 저는 컨셉인 줄 알았어. 내돈내산. 집상복을 하잖아요. 집상복을 하잖아요. 집상복을 하잖아요. 다리얼이에요, 리얼. 다리얼입니다. 너무 재밌어. 뭘 재밌어, 빨리 바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